안녕하세요. 메가서디 김종익입니다. 고2, 고3 겨울방학 학습법. 고2와 고3은 이제 다르죠. 다르긴 하지만 공부해야 할 영역은 똑같습니다. 국어도 해야 되고 영어도 해야 되고 수학도 해야 되고 탐구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선생님 탐구 강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탐구 강사이기 이전에 여러분들을 25살 때부터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만 10년 넘게 가르치면서 고3들 수업을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수험생들을 고1, 고2, 고3 담임선생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제가 여러 연구를 해봤습니다. 스터디 코칭. 그래서 실제 제가 전교 330등 아이를 전교 30등으로 졸업도 시켜봤고 전교 80등인 아이가 전교 1등 하는 역도 있었고 정말 막 눈물어린 상담을 받으면서 전교 200등이었던 아이가 여러분들이 아는 주요 10개 대학에 인서울을 해서 감사합니다라는 연락도 받았던 적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제가 정말 예전에 방송반으로 같이 함께했던 아이였는데 지금 이제 나이가 좀 됐는데 그 학생이 선생님이 알려줬던 공부법 그 다음에 선생님께서 가르쳐주셨던 철학, 윤리 이런 공부를 바탕으로 제가 로스쿨에 합격을 했습니다. 저 기억나세요? 라고 하는데 어 기억나지? 빠박이. 그때는 제가 근무했던 고등학교가 두발 제한이 심했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 절이라는 별명도 있었던 그곳에서 아이들과 정말 이렇게 땀 흘리면서 같이 운동도 하고 공부를 시키면서 아이들이 공부할 방법을 그걸 정말 모르는구나. 그걸 가르쳐줘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갖고 퀘스트를 마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겨울방학 학습법 일반적으로 빅데이터를 모아보기 위해 다양한 선생님들의 이야기도 들어보고 또 직접 지금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과 밀접하게 있는 분들이 누구냐면 저희 조교 선생님들, 저희 실장님, 팀장님을 비롯한 수십 명의 조교 선생님들도 수험생활을 겪어봤잖아요. 그 선생님들과도 한번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떤 공부가 효과적이었는가. 그런데 결국 공통적인 건 뭐냐면 여러분도 해봐서 알겠지만 이건 뭐 불변의 진리죠. 꾸준함. 꾸준함입니다. 게임도 똑같이. 여러분 게임을 막 하다가요. 안 하면 게임이 안 돼요. 감을 잃어버린다 그러죠. 제가 어렸을 때 피파를 처음 했던 게 여러분 진짜 깜짝 놀랄 거예요. 피파 94부터 해봤습니다. 피파 94는 안타깝게 우리나라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피파 라이센스를 따지 못했기 때문에 선수들 이름이 지금 선수 이름과 똑같은 게 아니라 약간 비슷해요. 예를 들면 메시면 마시 이런 식 같은 걸로 호날드면 호나드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그때 참 재밌게 피파를 하면서 저는 피파 게임을 계속 해왔었죠.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도 좀 해보고 그다음에 최근에 여러분들 하고 있는 FC 온라인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도전을 하더라고요. 그 도전을 하는 도전자는 누구였냐면 김 씨 아들의 모하유 씨 제 아들이 아빠 피파 한 판에 아빠 구력이 있지 와 졌잖아 이거 몇 년간 손들다 보니까 손가락 이상 있는 줄 알았어요 졌어. 어떻게 해. 열받잖아 그래서 밤마다 침대에 누워가지고 뭐 해. 옛날에 감각을 살려가지고 야 붙어. 미안하다 하여라. 깨박 난거죠. 깨박. 그래서 이제 아빠가 구력이 있지 뭐. 와이프랑 그런 얘기를 했는데 감입니다. 감. 그 감을 유지하려면요. 계속 해야 돼요. 계속. 게임을 계속 하라는 게 아니고 저 같은 사람도요. 강의를 계속 하다가 만약에 강의를 쉰다면 내가 지금 당장 투입돼서 강의를 잘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 감을 놓치지 않고자 계속 강의도 보고 강의도 혼자 해보고 책도 보고 계속 입도 막 따발따발 해보고 하는 거죠 입을 움직이지 않으면 목소리가 나오지 않으니까 그런 연습을 해야 강의가 나오는 겁니다 똑같아요. 공문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고2 여러분들께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급하죠 그리고 솔직히 고2 지금 겨울방학 맞이했으면요 고3 막 올라가는 겨울방학이 아니라 긴장감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아요 고등학기랑 그냥 끝났고 거의 대답 학생들이 야 이제 마지막 놀 수 있는 겨울방학이야 엄청 놀고 있을걸요 지금 지금 제가 이 캐스트를 찍는 시점이 1월 25일이거든요 아마 그 방학 중에 명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명절 수입 지금 기회비용 따지면서 배운 건 또 있어가지고 또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 따져가지고 기회비용 계산하고 있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에요 겨울방학만큼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은지 나중에 알게 될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곳이 서울 한복판 대추동인데 대추동이 지금 예비 고2 아이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뭐 여기 와서 공부하라는 게 아니고 반성을 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계신 공간에서도 그렇게 공부하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다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교사 생활은 광주에서 해봤기 때문에 근데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학생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는 게 아니고 예비 고2 올라가는 아이들이 자습관을 신청해서 자습관에 들어와서 핸드폰도 반납하고 쉬는 시간에 잠도 못 자고 심지어 기숙학원에 가는 고2 아이들도 있어요 용인에 있는 그럼 기숙학원에 가게 되면 거기는 아예 이제 핸드폰을 뺏겨요 뺏기는 게 아니라 반납하는 건데 거의 쓰지를 못하는 거죠 외박 나갈 때까지 명절 때도 안 나가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1년 동안 있는 애들도 있어요 고3 N수생 분들 같은 경우 바깥에 소식 인터넷이 안 되기 때문에 신문이 이렇게 벽에 붙어 있거든요 그걸로 바깥 소식 전해 듣는 채로 정말 옛날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절에 들어가서 요즘 절에 가도 또 와이파이 터지니까 내 스마트폰 갖고 안 되잖아 근데 진짜 공부만 공부만 한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반성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너의 모습을 보고 있다면 김종인 오늘 FC 온라인 얘기했으니까 나도 한 판 해봐야지 오버를 올리면서 이러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공부를 안 하고 있는지 고2 여러분들께서는요 쉽게 이야기해드릴게요 여기 내용들은 주로 고3 아이들 이야기해드릴 텐데 왜냐하면 고2는 제일 중요한 건 기본을 갖춰야 돼요 여러분 반성해보셔야 됩니다 뭘 반성해봐야 되냐 첫 번째 내가 겨울방학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국어 지문을 5개 이상 풀고 있는지 고2 이야기입니다 내가 고3인데도 이거 안 하고 있으면 진짜 이제 답 없어요 내가 고2 겨울방학인데도 불구하고 하루에 영어 단어를 30개도 외우지 않는다 하루에 영어 지문을 고2 겨울방학인데도 불구하고 예비고2입니다 지금 고1에서 고2 올라가는 내가 영어 지문을 하루에 5개도 보지 않는다 국어 5개, 영어 5개 수학을 하루에 2시간도 공부하지 않는다 이거요 국어 지문 5개 보고 영어 지문 5개 보고 영어 단어 30개 외우고 수학을 2시간 하는 거 하루에 5시간도 안 걸리는 하루에 5시간도 공부를 하고 있지 않다 어떻게 나중에 10시간 공부하겠어요 10시간 공부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 공부 인강도 들을 수 있겠지만 그런 걸 다 빼고 나중에 이제 N수 하시는 분들은 N수 비율이 35%잖아요 인강 듣는 거 빼고 자기 공부 시간을 스토워치로 재거든요 서로 이런 스터디 플래너 나누면서 그 시간이 진짜 10시간 원래 마스터 이론이라는 게 하루에 10시간씩 정말 그 분야에서 3년 동안 열심히 하는 거 그게 뭐 10년이 된다 그럼 진짜 장인이 되겠죠 공부도 똑같아요 그럼 하루에 10시간씩 진짜 3년 동안 내가 공부를 했나 반성해 보라는 거죠 제가 앞에 이야기는 웃자고 한 이야기고 여러분들 좀 가슴 뜨끔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내가 국어 지문 하루에 5개는 풀었는지 영어 지문 5개는 풀었는지 하루에 수학 2시간 정도는 했는지 그냥 깔깔깔깔깔깔 웃기기만 하는 인터넷 강의를 받아서 개강시켜놓고 패스는 끊어놓고 완강률 23% 평균치에 머물렀는지 반성해 봐야 됩니다 공부한 거 아니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겨울방학 끝나 보세요 막 여기 막 꽉 막 뭐 맺혀가지고 뭔가 막 내일 계약이 기분이 좋아? 그런 학생이 몇 프로겠어요? 4% 그들일 등급 가는 거죠 그렇지 못한 96%는 계약 전날 막 탑탁하고 설날에 돈 받은 건 다 썼고 돈도 없고 내일은 계약이고 친구들 안녕하고 담임 선생님 누구 만날까? 담임 선생님 잘 걸려라 담임 선생님 잘 걸려라? 그 말이 저 무슨 말인지 알죠? 나를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걸려라 이 말인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나중에 담임 탓 합니다 담임 선생님이라고도 안 하고 나 고등학교 때 공부 못한 건 담임 탓이야 이렇게 잘하면 자기 탓이에요 못하면 남 탓이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기 점검해 보세요 고등학교 1학년 동안 국어 문제집을 어떻게 5권도 안 푸는 학생들이 수두룩 하냐고요 국어 문제집은 기본적으로 2페이지로 되어 있고 1문제집당 200페이지 그럼 하루에 지문 5개 10페이지씩 본다면 20일이면 20일이면 국어 지문 5개만 보더라도 국어 문제집 1권씩 풀어 제꼈어야 맞아요 그럼 고 1에서 예비 고 2 올라가신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국어 문제집 솔직히 나는 스스로 내가 스스로 학교에서 한 거 말고 학원에서 한 거 말고 내가 스스로 5건 이상 풀었다 댓글 달아보세요 댓글 달아보시라고 뭐 풀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나 10권 이상 풀었다 정말 잘한 겁니다 근데 그거는 과거로 이야기하면요 공부한 것도 아니에요 한 달에 2권씩 풀어 제꼈어 1학년 때 20권 2학년 때 30권 그리고 고등학교 상황이 올라갔어야 되죠 그게 예비 고 2한테 해주고 싶은 겨울방학 학습법입니다 기본도 안 돼 있고 그냥 학원 다니고 난 인강 듣고 어딘 간 다니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같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 내 자녀를 하고 운동도 해야 되지 저녁 늦게 운동하라고 보내면 거기가 저렇게 이걸로 운동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얘가 하고 있으니까 고 2의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국어 문제를 내가 몇 권 풀었는지 아직 기회 있습니다 고 2분들 예비 고 2 내가 진짜 하루에 구경수 공부를 하고 있는지 구경수가 하루에 공부가 돼야 돼요 근데 계약하자마자 될 것 같습니까 학교 가고 학원 가고 집에 와서 10시 이후에 공부한다고 그거 쉽지 않아요 정말 초인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습관 가지셔야 됩니다 2월 한 달이라도 그래야 3월 2일 날 계약했을 때 후련하게 학교를 갈 수 있겠죠 고 3 분들께서는 좀 더 정교해져야 돼요 내가 공부를 하는데 그럼 국어를 하루에 지문을 5개 이상은 봐야 돼요 고 3이면 N수생 분들이라면 특히 고 3 그럼 내가 연계교제 지금 연계교제 오늘 따끈따끈한 연계교제 탐구 제가 강의하는 생유는 오늘 도착을 했거든요 연구실에 그럼 수능 특강 내가 제대로 활용해서 개념 정리를 했는지 솔직히 진짜 내가 고 3이고 연계교제를 본다면 연계교제 문항은 매년 바뀌기 때문에 2년 치는 봐야죠 선생님 저는 풀 국어 문제집이 없어요 작년 연계교제는 봤냐? 작년 걸 왜 봐요 왜 보긴 왜 봐 연계교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작년 것도 보고 재작년 것도 봐야지 연계교제는 시간이 있다면 당해년도 것도 안 보면서 특히 국어부터 언매부터 그러면서 나는 언매를 못해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여기는 개념 정리를 하고 틀리면 안 되니까 개념을 쌓는 과제에서 자기만의 노트가 필요하겠죠 어렵게 만들지 마시고 만약에 수특 풀다가 좀 내가 헷갈리는 게 있다 찢어서 붙이세요 그냥 오다노트 깔끔하게 만들다 시간 다 허비하지 마시고 그래야 틀렸던 문제 또 안 틀리지 화작도 마찬가지로 주 1에 한 세트씩 풀라는 거 꼭 이 정도는 하라는 겁니다 설정한 시간 이때 시간 언제가 중요하냐 국어시험 아침에 보잖아요 여러분 맨날 아침에 막 누워서 자다가 수능날 갑자기 아침에 국어 보려면 초인 갑자기 짠 국어의 신 내가 될 것 같아요 아침에 국어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교 가실 때 친구가 막 떠들든 말든 집중하면서 아침에 하셔야 됩니다 8시 밤부터 딱 국어시험 준비하면서 국어 공부하셔야 되죠 집중 탁 하고 방학은 그게 좋잖아 그렇게 딱 하루만 살아보잖아요 장사한 이야기가 있어요 작심삼일을 100번 해라 그럼 300일 가는 거예요 작심삼일을 100번 해보세요 100번 작심삼일하고 끝내지 말고 그래서 언매는 자신만의 노트 화작은 꼭 한 세트씩 풀어보는데 언제? 아침에 하시라고 국어 공부는 그리고 독서에서 문학이나 비문학 같은 것들은 당연히 기출문제도 많이 풀어봐야 되고 문제도 많이 봐야 되는데 문장 요즘 문해력이 떨어진다는 게 문장을 연결해서 읽어가는 연습들이 요약 연습이 부족하니까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지 파악해야 되겠죠 이걸 잘해야 그래서 사탐도 잘 풀어볼 거 아닙니까 지문 중 앞에 던진 의문점을 뒤에서 어떻게 해소하는지 동의러구를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풀어내는지 연결 구조나 문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보려면 이게 잘 될 때 있어요 언제? 계속 하다 보면 감이 살아있을 땐 돼요 근데 설날 명절 지나고 다시 하려면 안 된다고 이게 또 내신시험 때 또 중요하죠 내신시험 때 내신만 공부하다 다시 하려면 또 안 돼 1년 동안은 내가 수능 공부를 한다는 대전자에 놓고 내신시험 기간 때는 내신시험 공부를 하면서도 수능 커리를 타고 다시 이렇게 복귀를 해요 복귀할 수 있는 근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수험생들이 수능 공부 막 하다가 3월달 계약하면 완전 무너져요 왜? 계약하면 학교 시간표 때문에 뭔가 공부 들어갈 타임이 없거든 그러니까 이제 학교 선생님하고 싸우는 거지 학교 선생님이 이 수업하고 있는데 난 그 선택과만 아니까 딴 거 공부하고 있고 싸우자는 거잖아 왜? 본인이 시간이 안 나오거든 10시 이후에 공부한다고? 집에 와서 엄마 아빠 물어보세요 제가 부모님 특강 감고 하는 소리 있어요 부모님들은 10시에 공부하셨습니까? 막 웃어 근데 왜 자녀들한테 하라 그래요? 본인이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200명 중에 2명 들어? 그래! 그때 1% 내가 웃으게 쓰면 그래 그분 집 자녀들은 지옥이겠다 그럼 나머지 198명 부모들이 웃어요 그냥 10시 이후에는 도움받아야겠지 인강 들어야 돼 그때는 그때 여러분들이 귀에 듣기 좋고 여러분들이 재밌어하는 인강을 들으면서 겨울방학 때는 개념 학습하는 거죠 겨울방학 때는 무조건 구경수해야 돼요 제가 사탐강사지만 항상 현장에서도 그래요 구경수해라 탐구는 내가 강의하는 것 정도 듣고 100% 겨울방학 내 구경수 중에 두 과목 마스터 안 되면 눈에 펑크 난다 한 과목 그냥 하나 펑크 구경수 중에 나고 탐구 하나 펑크 나니까 N수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두 과목이 펑크 나버리는데 탐구도 요즘은 1년에서 부족해요 겨울방학 때 개념은 가져가야 돼요 그러면 국어는 아침에 연습해야 됩니다 독서와 문학 계속 하루에 꾸준히 기본이의 기본 하루에 지문 5개는 기본입니다 왜 3개씩 3개씩 보라는 것도 나왔겠어요 6개도 기본이라고 10개는 봐야지 겨울방학에는 하루에 10개 보면 하루에 20페이지 하루에 10일당 문제집 한 권씩은 끝내야지 그럼 앞으로 2월달에 30일 동안 올해는 얼마나 좋아 29일까지 3권은 풀어야죠 최소한 그래야 예비 고3 아닙니까 예비 고2라면 한 권이라도 풀어보라고 2월달에 한 권이라도 내가 스스로 진짜 뿌듯하게 끝까지 채점해 보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언제? 아침에 그리고 수학은 수학은 어렵죠 항상 어렵습니다 오죽한 플라톤이 기약 모르는 자 들어오지 말라 있겠어 다 못 들어가 아카데미에서 아카데모스라는 올리브나무 아래에서 학교 세워서 아카데미입니다 근데 기초가 안 되신 분들은 진짜 나 왜 이렇게 수학이 안 되지? 중학교 때 배웠던 부분 한번 정리해 보시고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 수학 공부 못해요 기본부터 다시 봐야 돼요 그리고 한 문제나 개념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건 이건 진짜 옛날부터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풀이법을 들어야 이해가 되는 거지 내가 스스로 깨우치기도 전에 누가 떠먹여준 걸 갖다가 외워버리고 수학 문제를 풀고 다른 풀이법을 공부한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모르고 있음 무지를 자각하고 그 다음 다른 풀이법들이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야 내신에서도 내신도 기출문항 가져다 변하는 게 많으니까 그래야 내신도 잘 볼 거 아닙니까? 선생님 전 내신 포기했어요 난 수험생 중에 10명 중에 4명은 또 고3 때 내신 준비합니다 예비고인은 아직 내신 안 끝났잖아 수험생과 학력 인구가 줄어드는 이 시대에 내신 가지고 대학 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케이스가 많아요 내신 포기하지 마세요 특히 내신에서 수학 수학을 고2 때부터 저는 수학 포기했어요 이런 우울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해봐야 되겠죠 기초 겨울방학 때는 진짜 자존심 내려놓고 잘하는 아이들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기본이 안 됐으면 기본으로 돌아가야 돼요 수학은 좀 집중하고 열심히 풀어야 되니까 제가 추천해드리는 시간은 저녁 시간 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녁밥 먹고 나서 그럼 오전에는 국어 그럼 낮에는 뭐 할 거냐 낮에 여러분들 영어 시험 보잖아요 낮에 밥 먹고 졸리는 거 인간이 다 기본 공통 현상이에요 그때 막 듣기평가 하잖아 막 이런 거 들을 거야? 듣기평가 틀리면 또 얼마나 힘들어? 짜증나고 단어 그리고 암기해야 되는데 단어 암기할 때 단어만 암기하면 그 재미가 없으니까 지문 분석하면서 지문에 나온 단어를 단어장에 적어놓고 요즘은 단어 찾기도 얼마나 좋아요 누가 뭐 옛날처럼 고리타부다 찾아갖고 찢어서 먹으래? 이건 진짜 쌍팔렌드 얘기지 그게 아니고 지문 국어는 하루에 최소한 10개 영어는 하루에 8개 이상씩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단어를 찾아다가 암기하고 그걸 오후에 하시라고 저녁에는 수학 열심히 하고 그 저녁에 탐구 인강을 들으시라고 그리고 문법 문제는 출제된 부분이 정해져 있다는 건 옛날 수능부터 기본이에요 투부정사 같은 거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문법 문제는 문법 문제대로 따로 한 시간 정도 정해놓고 공부를 하시고 단어 하루에 이 정도 암기하려면 지문 하루에 적어도 8개 이상씩은 계속 봐야 된다고 감을 익히면서 오후에 그래서 아침 국어 오후 영어 저녁 수학 이 나는 안 맞으면 패턴을 바꾸세요 난 수학이 좋다 기본이 아침 수학 그 다음에 점심 국어 오후에 그 다음에 저녁에 영어 근데 이게 막 뒤죽박죽 오늘은 국수영 내일은 영수국 내일은 수국영 여러분 너도 꼬여요 이게 혼자 꼬여 스터디 플래닝 그러지 마시라고 일률적으로 한 번만 가보세요 한 달 동안 그리고 저녁에 시간이 남으면 영어까지 이렇게 문장 분석한 다음에 탐구를 공부를 해보라는 거지 이때 탐구는 하루에 한 시간 이상 투자할 때 겨울방학 때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막 자기만의 노트 만들고 막 개념하고 기출문제 풀고 지금 솔직히 예비 고위께서는 지금 탐구 과목을 정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고민이 많기 때문에 그냥 겨울방학 때는 구경수 하세요 구경수 탐구는 심심하면 그냥 캐스트 봐 몇 개 이렇게 아 이런 과목들이 이런 거 하네 이렇게 무료 특강이라도 들어보고 구경수 하세요 예비 고위 분들 그리고 내신 때 선택했던 과목을 고3 때 가져가시면 되는 거고 예비 고3께서는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딱 섹션 나눠가지고 일률적으로 쭉 가보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인강을 들으시라고 10시 이후에 10시 이후에 집에 와서 수학 붙잡고 이러니까 혼나지 국어 붙잡고 어? 영어 붙잡고 그러니까 혼나는 거야 아 인강 켜 인강 키고 하아 웃어 너 공부 안 하지? 공부합니다 아 김재생 거 강의 본다 엄마도 봐라 아빠도 봐라 할머니도 봐라 다 봐라 보고 웃자 어? 그거 공부하는 거죠 엄마 시대 때 생윤 있었냐 생윤 뭔지 알아? 그렇게 싸우지 말고 엄마 때는 없었거든 그럼 10시부터 인강 오늘은 뭐 한 과목 탐구 내일은 다른 과목 탐구 한 과목 이렇게 인강이라도 보고 개념만 기출 4월에 해도 돼요 연계규제 4월에 해도 되고 개념이라도 고2 분들은 놀라는 게 아닙니다 구경수 고3은 구경수의 10시 이후에 집에 가서 인강 보라고 집에 가서 10시 여러분 10시까지 공부하냐고 9시 50분에 종례 때리잖아 혼자 그럼 하루에 10분씩 300일 곱해보세요 3000분이 있다 60으로 나눠봐 몇 시간인지 50시간이죠? 여러분 학교 가면 하루에 온전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 몇 시간인지 아십니까? 학교 시간 몇 빼면 하루에 5시간 공부하기 진짜 어렵습니다 그럼 50시간이 며칠인지 아세요? 수험생한테는 50시간이 10일이에요 내일이 수능 D-1이다 10일만 더 있다면 그 10일 하루에 10분이 날려먹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시고 예비고인은 정리 하루에 내가 국어 지문 5개는 보고 있는지 예비고인 수학은 하루에 내가 2시간 하고 있는지 영어는 지문 5개는 보고 있는지 탐구는 정해놓고 나중에 하면 되니까 일단 구경수 열심히 하라고 예비고3은 내가 진짜 국어 10개는 풀고 있나? 내가 엄매 화작 남한의 노트는 있나? 연계비제 작년 거는 봤나? 선배들이 봤다는 거? 그것도 안 풀고 내가 풀 문제집이 없다고 핑계대고 있는 건 아닌지 수학은 내가 기초도 안 되면서 그냥 남들 저거 듣고 있으니까 그냥 따라가면서 그냥 멍하니 중학교 때 막 선행학습할 때 초등학교 때 선행학습할 때 멍하니 초3인데 초5거 해요 막 겉멋만 엄청 들어가지고 이해도 하나도 못하면서 그 지경 그대로 관성으로 오는 건 아닌지 저녁에 집에 와서 10시에 공부한답시고 9시 50분에 혼자 도사지에서 종례 끝내놓고 10시에 집에 와서 합리적인 핑계 간식 먹어야 되고 나 힘들게 공부하고 왔고 엄마 아빠는 몰라도 공부하고 뭔지 의구심만 가득하지 애가 놀고 왔는지 근데 집에 와서 간식 먹고 뭐 하면 11시 그때 뭐 이거 되겠냐고 그때 인간이라도 도움받고 그 다음에 내신기간 때 탐구 내신은 본인이 학교에서 내신기간이 그 과목이다 그럼 그거 100% 활용하셔야 되겠죠 같이 예비고삼 분께서 겨울방학 때 정말 국어 지문 10개 이상 영어 지문 8개 이상 수학 하루에 온전히 3시간 공부를 하면서 저녁에 탐구 개념 딱 끝내놓고 겨울방학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월에도 할 수 있어요 다음과 보통 기본 개념관이 30강 이내잖아요 그럼 하루에 한 강씩만 두 과목 10시에 하나하나 이렇게 그게 예비고삼 아닙니까 12시에 그렇게 자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다시 하루를 돌리는 거 딱 작심삼일 10번만 해보세요 그리고 계약을 마주해야 되겠죠 그때 여러분 다른 존재와 다르게 고등학교 3학년 첫 시점을 잘 보게 될 겁니다 예비고2 분께서는 구경수 열심히 하시고 게임 레벨 올리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겨울방학을 소중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제가 항상 하는 말 후회는 길고 추억은 짧게가 아니라 후회는 짧고 추억은 긴 여러분들의 소중한 인생의 단 한 번뿐인 고2 고3의 겨울방학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여러분들의 인생 항상 응원합니다 메가스터디 김종익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